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국의 경기 부양측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국내 시장 13거래 연속 상승 멜리를 멈추고 약부업 조정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가릴 것 없이 모두 알아두셔야 이기는 전략 짜실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저희 머니더블류 전문가들과 함께하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88번으로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머니더블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오늘 상승 랠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관심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승 랠리가 멈췄는데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나요? 이상로 전문가님, 처음 뵈서 오늘 조금 신이 났나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장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우리 앞에서 손소미 앵커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장 자체는 상승률이 멈췄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장 자체가 빠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수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면 오랜만에 또다시 한 번 더 은봉이 연출이 되면서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호재도 없고 그리고 악재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조종이라는 표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이제 고가군역 자체를 넘어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 2235포인트 정도가 앞에서 원래는 지지를 한 번씩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 이후에 지금 돌파를 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조종을 보이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순매수로 보였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심리가 우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간략하고 또 알차게 오늘 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맞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뭘로 어떻게 수익을 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키워드 한 개는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가파르게 실적주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실적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선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또한 기관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더 캐치라는 그런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속이 꽐찬 알짜배기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다수의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주까지 함께 점검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를 정확하게 알고 관련주까지 분석을 한다면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현재 재료를 선점을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빨간불을 보면 참지는 못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갑자기 열정과 흥분으로 인해서 진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캐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같이 보실 것이 삼성전자 폴더블이 바로 5월에 출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라는 의문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명하게 그림이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이 화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액정이 좁게 졌습니다. 그 부분을 시청자 분들 양해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이게 이제 삼성에서 출시를 하는 갤럭시 폴드라는 스마트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과연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우리 손소민크님은 사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너무 사고 싶죠. 선물 받으면 더 좋고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제가 이거를 살 수 있게끔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뭔가에 대해서 조금 드라마틱해 보이는 이 갤럭시 폴드.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관련지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일정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4월 26일 날 미국에서 최초로 이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미리 리뷰라든지 후기를 남겨놓은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완성도가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말 그대로 사실 우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삼성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상당 부분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두 번째로 바로 국내에는 언제 출시를 하느냐. 5월 중순에 출시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5G 모델로 출시를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CPI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게 컬러 리스 폴리미드 필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컬러 리스라는 게 색깔이 없는 투명한 필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투명한 필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공급이 되는 업체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CPI 필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내년부터 들어가는 수요가 뭐냐면 바로 UTG 울트라 싱글라스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만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롱인더라든지 SK 코롱피아 이런 주가들에 상당히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폴더블에 이번에 적용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이 강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부터 더욱더 쓰게 될 밑에 이 UTG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할 것이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CPI 필름의 대표격인 SKC 코롱피아이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고가군역 자체가 5만 7,900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투메성 물량이 한 번씩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UTG 필름 관련한 업체들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UTI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이게 지금 공급되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UTG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까 봤던 캠트로닉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업체도 UTG 관련 주인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가가 어때요? 지금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닷꽃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폴리 미드 필름에 대한 그런 관련주보다는 유티지 관련주에 상당히 열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CPI 필름에 대한 관련주를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밑에 있던 그 유티지 관련주를 지금의 시장에서도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다음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제 패널 장비 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패널 장비 업체들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OLED 관련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폴더블에 들어가는 부분이 OLED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이 지금 AP 시스템이라든지 SFA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거 오늘 7% 올랐죠.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초도 물량을 어느 정도 찍어냈겠죠 이미.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장비주들은 이미 발주가 들어갔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떨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들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수급이 지금도 선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FPCB 그리고 RFPCB라고 해가지고 FPCB는 말 그대로 플렉스블이죠. 그리고 RFPCB는 뭡니까? 리기드 플렉스블이거든요. 말 그대로 뻣뻣하고 탄력적인 PCB판, 회로기판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런 RFPCB를 우리가 복합회로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FPCB라고 해가지고 그냥 휘어지는 회로기판만 썼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판 안에 기판이 들어가는 부분은 뻣뻣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그 외적인 부분은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삼성전기라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업체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는 기업 필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자체가 변곡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은 별표 3개 드립니다. 별표 3개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를 다시 한 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금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몇 가지 간추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종목금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폴더 부품 관련 분야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 번 넘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서툴러가지고 이미 주제를 한 번 봤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앵커님 고맙습니다. 못 본 것처럼 일부러 다시 한 번 더 네. 저런 연기가 필요해요. 살면서 자. 같이 보시면 이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익 금지령이 내렸죠. 우리가 이제 WTO에서 국격이 상승하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승소를 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그러면 수입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이요? 어떤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알았더라도 봤을 텐데요. 제가 초면에 계속 던지는 바람에 우리 앵커님이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입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졌으면 이제부터 수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들 움직였는데 자. 한 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CJC푸드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났고 오늘까지 보시면 여기에 전일 상한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부분이었는데 주가가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3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3,800원이면 2,300원, 3,800원 얼마입니까? 약 60%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정보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한성기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트 가시면 맛살 있잖아요. 개맛살. 그런 걸 만든 업체가 이 한성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때요? 3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항상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런 상한가를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전일처럼 이제 CJ시퍼도 상한가 한 번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세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한 번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트렌드인데 내가 그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우리 선수메이커한테도 물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전에도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자체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가에는 실적인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수입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수입이 안 됐던 거고 지금도 수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왜곡이 되면서 단기간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당 부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CGC푸드라든지 아니면 한성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물이 이런 업체들이 원론적으로 많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축을 먹지 않고 생선을 계속 구워 먹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CGC푸드에 대한 이런 주가가 이틀 동안 60% 가까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 지금은 상당히 조금 고평가된 구간에 놓여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오늘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한 번도 거래량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런 큰 거래량이 오늘 터졌거든요. 그 말은 오늘의 이 거래량 자체를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차익 매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이런 볼까요? 3,100원 정도 이 자리, 여기 있는 여기 이 매물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내일도 우리가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망이 필요한 기업이다. 또 이렇게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나비 효과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돼지 가격 괜찮을까?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별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사실 올해 갑작스럽게 돼지 열병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 8월달,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원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에 들어가서 돼지 콜레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치사율이 100%고 그런 말들이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 그림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료입니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쉽게 이게 돼지 도체에 대한 기준 가격이에요. 돼지 도체라고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돼지 가격이 얼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보여요. 이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흐름만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부위별로 다른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돼지 머리는 좀 더 비싸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작년 2월달, 그럼 맨 왼쪽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작년 2월달, 3월달입니다. 말 그대로 작년 2월달, 3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달까지 항상 돼지 가격이 올라요. 그런 다음에 돼지 가격이 6월달을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름에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되풀이 됩니다. 2월달에서 6월달은 왜 오를까? 결국에는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때가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 수요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적인 부분이 올랐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달까지 가격이 상당 부분 바닥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대로 하더라도 이런 통계적인 경험상 돼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됐는데 지금 돼지 멸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류기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돼지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돼지를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삼겹살이 지금 2,200원인지 2,400원인지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돼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가축, 가금률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백신 관련주들이 그 돼지 열병 관련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먼저 보시면 일단은 팜스코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팜스코라는 기업이 말 그대로 돼지고기, 가축류를 생산 및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생산 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길러서 납품하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닷꽃역에서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돼지고기 가게 빠지면서 주가는 빠져왔고 지금 이렇게 장기평에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기업으로 팜스토리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권을 보면 어때요? 조만간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로를 선점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조금 더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정다운이라는 기업도 같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벌써 올랐고 지금 조명 모이는데 앞에 봤던 팜스토리나 팜스코 그 두 가지 정다운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백신 관련 제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백신 관련 딱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앙백신 우리가 동물용 백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종목이 중앙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이오 중앙백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이미 주가가 조금씩 또 바뀌고 있죠. 앞서서 봤던 지금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발산 구간에 지금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을 마치고 난 데 발산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주가가 바닷꽃역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발산을 하기 위한 이격을 벌리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앞에서 지금 돼지고기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강의 진행해 봤습니다. 네. 처음 나오셨는데 정말 어제 있었던 것처럼 뭔가 또 친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또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방송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많은 분들 오늘도 문자 주셨는데 한번 이 문자 한번 볼게요. 끝번호 7141님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많이 커 종목 8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871원이네요. 애매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잘못 찍으셨죠? 원래 이 많이 커가 많이 커야 되는 종목인데 많이 못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못 큰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커가 앞에서 주가가 1720원까지 올라왔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발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매소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수로 봐야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물량 자체를 그 물량에 대해서 넘어가는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고가 권융을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실험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주가 상에서 이런 자리 지금은 1,1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런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양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마니카라는 기업이 가금류 관련 업체예요. 유식하게 하면 가금류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밑에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다 파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대지열병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한 번 더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한 번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것보다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부터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앞에 봤던 94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신 전략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대지열병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하단에 있는 830원 정도는 손절가로 꼭 대응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0원 목표가고요. 830원 손절가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자도 한 번 선택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많은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빠르게 다음 종목도 한 번 골라볼게요. 힐라코리아 한 번 볼까요? 네 오늘 이분은 매수를 7만 7천 8백 원에 하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갔대요. 오늘도 우리 두 방금을 골랐어요. 진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골라야 되는데 오늘 들어가서도 고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명쾌하게 한 번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매일크가 또 부탁했으니까 제가 또 명쾌하게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힐라코리아, 힐라 운동복, 신발 우리가 어글리슈즈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힐라코리아의 어글리슈즈가 상당 부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지만 그 운동화 팔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 업체의 자회사가 우리가 타이틀리스트라는 고기 브랜드, 골프 브랜드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결국에는 골프 인구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고 그 타이틀리스트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고가입니다. 조금 치시는 분들이 고르는 골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자체가 그에 따른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거는 파동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어때요? 지금 바닷권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만 3,000가 올랐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같이 본다면 일단은 지금 자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나쁘지 않는 자리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자리부터는 하단에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 한 7만 2,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8만 3,000원으로 다시 한번 딱 넘어가면 일단은 먼저 한번 파십시오. 이런 고가 권력이 생각보다는 돌파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글리 슈즈까지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트렌디한 전문가가 아니실까 생각했는데 저 젊어요. 알겠습니다. 또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보내주고 계신데요. 현대상선, 대림제지, 웰크론, 이지바이오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익큐브 한번 볼게요. 끝번호 2898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익큐브 3,048원에 매수하셨고요. 12%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쩜 전문가님 오늘 딱 또 짚어주신 폴더부품 관련된 관련주 맞지요? 네, 맞습니다. 공부 좀 하고 오셨습니다. 공부 좀 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일단 우리가 이 원익큐브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4,400원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그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가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으로 올랐어요. 그 안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여기 3,000원까지 넘어올 때도 그때도 또다시 폴더블에 대한 얘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 폴더블의 직접적인 뭐랄까요?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조금은 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적병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 자체에서 만약에 폴더블만을 본다면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걸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데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무조건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앞에 있던 자리 3,100원 위에까지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폴더블에 대한 관련주를 본다면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로 혹시나 이 종목 매수하셨다면 종목 교체해 볼 것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투자 기회가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화면 통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문자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끝번호 8490님 문자입니다. 네이버 16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요. 네 11만 9천 5백 원. 잘하셨어요. 네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손실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만 본다면 네이버가 주가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업체들을 조금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주가는 꿈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꿈이 커야 되고 꿈을 원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네이버가 꾸는 꿈은 뭐냐?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광고 수익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로 인한 수익금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파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고 그 플랫폼이 바로 라인이라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라인이라는 서비스인데 그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적자가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은 실적 발표를 해야지만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임으로만으로는 주가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한 이 정도 자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1만 원 밑으로까지 한 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6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절메일을 철회해서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11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한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든지 아니면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든지 한 번 제가 방안을 한 번 감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1만 원 밑으로까지 혹시 내려간 경우 또 그렇게 손절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또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또 잘 전략 세워주시고 또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자 또 속에서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상담 한 번 진행을 해봤고요. 또 많이 손실 보셔서 걱정이신 분들 특히나 또 매도 의견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더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 관련된 또 관심 종목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종목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자 일단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은 DTNC라는 종목을 제가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이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 DTNC라는 기업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전자파 시험 인증이라는 것을 단어를 한 번씩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자파에 대한 인증을 마쳤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전을. 그런 시험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이 DTN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파수 많은 고주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5G 잘 터지냐 안 터지냐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시범을 삼아서 한 번 인증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DTN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고가공약 자체가 1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7,200원까지 빠졌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1분기 실적에 의해서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기업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매수가는 우리가 내일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12,900원 그리고 손절감 하단에 1,900원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900원 또 손절감 1,9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공략기볼 종목 DTNC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이상루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